쭈꾸미 통발 앞에 와 있습니다. 지금 12시간 지난 상황인데 과연 안하고 통발에 쭈꾸미가 들어갔을지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. 물살이 제법 센데 통발에다 돌을 두개씩 넣어놨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네 안 떠밀려고 하고 조류가 지금 상당하네 일단 불길을 만들어 놓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은바때멸이네 뽑아보겠습니다 둘이 깊게 들어왔구나 줄을 길게 줬어 내일 아침에 아직도 바닥인데 나온다 이제 나왔다 하나 나오고 여기에 나오고 그쪽에는 이제 반응을 이샤 이번에는 이제 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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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여깄다 왕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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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이네